경복궁, 창덕궁, 창덩궁, 우리나라 궁이 모여있는 사대문 안의 풍경입니다. 종로에서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서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종로가 고향이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인사동, 삼청동 등을 좋아하고 자주 오고 가곤 했지요. 10년 넘게 국촌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살면 살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오고 가는 길을 정해들고 편안하게 힐링이 되고 정감이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국촌의 가죽공방님이 보는 풍경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기는 생활들을 편안하게 기록해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걸으며 힐링해 보실래요?